얼른 갈게. 나비의 시선이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한다. 나비야, 나는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. 걔 좋아해? 이것도 실수하지 말자. 어쩌면 나비는 이미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걸까? 지금 잠깐 볼 수 있어? 급한 일 아니면 다음에 보자. 결국 박재현한테 졌어? 그냥 시작부터가 틀렸다고 해야 되나? 답을 찾을 수가 없어. 보고 싶다. 나비야 있을 때 내 모습이 조금 났어요다. 걔가 널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느꼈던 순간 한 번이라도 있어. 정말 실수라고 생각해? 당연하지. 거짓말. 우리 사귀자.